진호 씨 지금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. 진호 씨 지금 딱 졸릴 시간이잖아요. 초코 먹고 힘내요. 고마워요. 다크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다크하게 준비했어요. 82% 오 82%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초코 먹고 힘내요. 고마워요. 다크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다크하게 준비했어요. 82% 오 82%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충호 씨 지금 바빠? 충호 씨 지금 바빠? 그게 지금 다 받은 거야? 아 완전 부럽다. 그게 지금 다 받은 거야? 아 완전 부럽다. 야 나한테는 꼬만 아들 나눠 씹자는 사람이 없는데. 야 나한테는 꼬만 아들 나눠 씹자는 사람이 없는데. 저 안마쁜데 왜요? 아까. 외근 좀 다녀와 병원에. 저 안마쁜데 왜요? 아까. 외근 좀 다녀와 병원에. 손이 많이 갈 거라네. 손이 많이 갈 거라네. 표지 원문 잡아드릴까요? 표지 원문 잡아드릴까요? 아직 안 나가요.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아 네. 아직 안 나가요.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아 네. 냉방과 보온에 유리하죠. 냉방과 보온에 유리하죠. 장점은 하나인데 단점은 세 개죠. 아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아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. 맞아요 맞아요. 이따 나갈 때 같이 해봐요. 맞아요 맞아요. 이따 나갈 때 같이 해봐요. 건물줄을 설득하면 회전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? 건물주를 설득하며 회전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? 잠시만요. 전화 좀 할게요. 잠시만요. 전화 좀 할게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이름이 참 재밌네요.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. 이름이 참 재밌네요.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.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. 아 그래요? 그럼 회사 밖에서 할까요?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. 아 그래요? 그럼 회사 밖에서 할까요? 사망률도 60% 넘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사망률도 60% 넘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머리뼈가 튼튼하신가? 머리뼈가 튼튼하신가? 안녕하세요. 왔어. 왔어요. 저기 영감 자니까 나가세요. 안녕하세요. 왔어. 왔어요. 저기 영감 자니까 나가세요. 부끄럽네 부끄럽네 부끄럽네. 아까 얘기하던 거 말인데요. 아까 얘기하던 거 말인데요. 아우 모르겠어. 내가 뭐 뭔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해. 아우 모르겠어. 내가 뭐 뭔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해.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러실 거예요.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러실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. 저라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잘 때 그 사람 눈이 부실까 봐 커튼을 쳐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소리에 깰까 봐 조심하면서요.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닙니까?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 아닙니까? 예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 예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서 앉아 아유 그분 성질이 장난 아니던데요 변호사님 보자마저 욕을 하시는데 이게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다 이해 가더라니까요 아유 그분 성질이 장난 아니시던데요 변호사님 보자마저 욕을 하시는데 이게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다 이해 가더라니까요 아유 그분 성질이 장난 아니시던데요. 변호사님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다 이해가 더라니까요. 아유 그분 성질이 장난아니시던데요. 변호사님 보자마자 욕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때렸을까 하고 할머니 심정이 funk 다 이해가 더라니까요. 욕을 해? 왜? 뭐라고 욕하시는데? 욕을 해? 왜? 뭐라고 욕하시는데?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 말솜씨가 중요합니다. 끝까지 혼자 해봐요 그럼 끝까지 혼자 해봐요 그럼. 망신당하지 않게 스피치 연습 많이 하고. 네 알겠습니다. 망신당하지 않게 스피치 연습 많이 하고. 네 알겠습니다.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진짜 장애 있는 거 맞아요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진짜 장애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뭐 바보인 척하면서 지금 우리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학교 때나 여기서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왜 도와줘 아니 뭐 바보인 척하면서 지금 우리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학교 때나 여기서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왜 도와줘